낮은 공을 밀어때렸습니다. 좌측 깊숙한 코스로 파울 지역에서 낙각챕니다. 좌익수 김주찬의 좋은 수비. 이곳 바깥쪽을 밀어때렸습니다. 5중간 멀리번드 타고 5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3등 주자 밖의 호흡이 2룡자 이영규도 호흡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다주자 김주찬의 3등까지 들어갑니다. 2타점 역전적 시타. 김주찬 어떻게 효과라고 할까요? 김주찬에게 더 큰 상이 나타납니다. 바깥쪽 이번에도 점터가 나옵니다. 유격수 키를 넘어갔습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도 호흡으로. 1루 주자마자 홈까지 불러들입니다. 김주찬의 싹쓸이 적시타. 2루 주자마자 홈인. 한글자막 by 한효정